5.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재물을 절약해 쓰는 데 있고 전령절령하는 근본은 검소한 데 있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해야 백성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검소하게 하는 것은 몽민관이 된 자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6.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한 민심의 입안이다. 청렴은 백성을 이끄는 자의 본질적 임무요. 모든 선행의 원천이요. 모든 덕행의 근본이다. 대중을 통솔하는 방법에는 오직 위험과 신의가 있을 따름이다. 7. 위험은 청렴한 데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된 데서 나온다. 충성되면서 청렴하기만 하면 능히 대중을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한 민심의 입안이다. 8. 기술을 천이 여겨서는 안 된다. 기술이 인간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대단히 크다. 이를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것은 인륜을 가진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소유하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다. 우리는 낙후된 실정을 직시하고 어서 빨리 서양의 근대과학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 오직 독서 이 한가지 일이 위로는 옛 성연성연을 조차 함께할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길이 깨우칠 수 있게 하며 신명에 통달하게 하고 임금의 정사를 도울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짐승과 벌레의 부류를 벗어나 저 광대한 우주를 지탱하게 만드니 독서야말로 우리들의 본분 본부이라 하겠다. 다 다차를 마실 줄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